이거 누구 쳐봐! 여보 이거 누구 쳐봐! 그러면 여기는 완전.. 베테랑? 뮤지컬을 쭉 하신게 오늘 뮤지컬만 했어요 15년 15년 초면에 참 레이디한테 이런 걸 어떻게.. 연배가 어떻게.. 아 저 84년생 아 그럼 이 음악 쪽으로 굉장히 감당이 뜨는데 정말 절대음감이라 얘가 지금 그냥 갑자기 무슨 노래를 하면 그 음에 맞춰서 코드를 잡고 다 하는 거예요 기태로요? 맞춰라는거죠 멋있다 그러니까 선아씨 노래 라이브로 한번 기타에 맞춰 대박이야 그거 기타에 노래 진짜 잘해 선아 I'll always love you to 음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요?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준비하신 거 막 아니 원래 기타를 저희 갖다 놔요 아 정말요? 우리 계속 갖다 놔요 오 아니요 와 노래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응 노래 잘해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마이크 잡고 이 노래를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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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ish you would love me And I will always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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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디가드 오디션 봐서 된 거 아니야. 네 맞아요. 근데 나는 네가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잘하나? 이게 장난이 아닌데. 근데 네 역할에서는. 노래가 없다고. 심지어 한국 하는데 일부러 못하는 약간. 그게 더 힘들 거예요 오빠는. 근데 너 노래를 좀 하지? 못해. 어? 못해. 아니 그러니까. 목소리는 되게 오빠 잘하고. 완전 못해 아니면. 조금 완전 못해. 그럼 잘하는 거야. 가만있어 봐. 형 아까 틀었던 거. 촉촉한 것도 좋았었는데. 아 그거? 노래를 틀어 한번. 좋다. 자 오바마. 야 근데. 오바마가 뭐지? 오늘은. 발에 대줄게 마시자. 왜 왜 왜. 아 그래. 이런 저질 저질. 아니 오늘은 발에 대줄게 마시자. 왜. 어. 형보다 나아. 오바마? 어. 오늘 발에 대줄게 마시자. 어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 맛있는데. 꼬마가 되고 그랬잖아. 맛있는데. 단대요. 왜 그러지. 아 진짜. 설탕 좀 참자. 네. 사카린도 좀. 사카린도 좀. 늘어서 하긴. 혼자 남은. 아 노래 좋다. 죽음이다 이 노래. 아 노래 좋다. 이게 이 가사가.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인데 같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지만 혼자 또 남으면. 또. 또 외로워지고. 혼자의 어떤 그런 슬픔. 외로움. 아 좋네. 비 오는 날 또 죽잖아. 아. 난 몰래 울기도 하고. 아우. 이제. 한잔 먹고. 누구라도 행여. 찾아오지 않을까. 성웅이 성웅이도. 해봐. 해봐. 뮤지컬 일단 뭐 한번 어떻게 해. 노래는. 아직은 안왔어. 그래? 어. 아니 근데 나는 영화 이런 데면 키스신인 줄 알았는데 뮤지컬도 키스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. 아니 이게 보디가드니까. 그러니까. 두 번이나 있어. 키스신이 있다고? 한 번에 두 번이 있다고. 아 그래? 근데 이제 영화 키스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이건 매번 공연 때마다 해야 되는 거지. 그리고 만약에 더블이면 오늘은 이분이랑 하고 내일은 종혁이랑 하고 이게 좀 약간 컴퓨터한데 기분이 좋기도 하더라고요. 오디션 어디서 봐요? 아주 그냥 이제 되게 바빠지겠네 오디션. 오디션쟁이 되겠네 오디션쟁이. 나는 뭐 이제 뭐 장난 아니지. 처음에 성우 선배가 캐스팅 됐다 그래서 누가 문자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야 박성욱 씨가 보디가드 여기라며 야 그 사람 소문났어. 키스신 잘한다고. 아니 키스 말고 키스신. 키스신 잘한다고. 야 좋겠네.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하신대? 아니 아시더라고요. 근데 저 관계자뿐인 것 같은데. 누가 소문내고. 다 피스를 왜 먹어. 감사한 줄 알아 키스신 잘한다고 소문났다고. 좀 떨리겠네 이번에. 좀 안 떨리지. 왜? 근데 뭐 연기인데. 뭐 연기니까. 아니 뭐 내가 뮤지컬 말고 뭐 키스신을 안 했겠어 또. 안 했지. 뭐 했었어. 태양사식 빼고 없었잖아. 그럼 강제로 한 거 말고. 납치 감금을. 뒤에서. 야 너도 담배 피우러 갈래? 뒤에서. 강제로 한 거 말고. 오늘부터 끊겠습니다. 어? 아니 성우이 노래도 한 번 들어야 되는데. 아 진짜. 필이 올려면 좀. 글라스로 마셔야 되나? 아휴. 아휴. 글라스 갖다 줄까? 아. 그럼요. 먹지 않고 바로. 너. 내가 옛날에 형이랑. 오빠 밴드를 했잖아. 일방에서. 근데. 나는 형이 작. 꼭 작사를 하면 잘한 것 같은데. 근데. 왜냐면 그때 막 이렇게 하면 막 즉석에서 나와. 네가 지금 이제 코드로 한 번 해봐. 코드로 해봐. 형 한 번 한 노래 한 번 불러줘. 만들어봐. 네가 아무 코드나. 따라할게. 아 문을 왜 쑥스럽게. 오 좋다 이거. 계속 코드 잡아줘요? 아 참. 아우. 주연이 멋있다. 주연이 멋있어. 아리. 에이. 아. 화장실 갔다. 국을 하지마. 화장실. 나를 너무 좋아. 나는 화장실 갈 거야. 아. 나 못 듣겠네 진짜. 아니 나 마이크 꺼줘 이거. 나 저기. 두루룩 이 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. 되게 나름 잘, 잘 지어내셨어. 되게 나름 잘, 잘 지어내셨어. 올라가자. 올라가자. 사인. 아, baby, come on, baby. Can't love this be no more I can do. 와, 와, 예. 오! 와! 탁재호! 아, 혼란 맞았네. 진짜 멋있다. 나는 스페인에서 앨범에서 몇 번을 연락이 왔는데 나는 내가 거절했어. 내가 한국에서도 잘 못하는데 과연 스페인에서 잘할 수 있을까? 살다 살다 이렇게 노래 잘하는 일반인을 처음 본다. 나는 진짜 처음 본다, 나는. 나는 스페인에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? 저랑 콜라보 한 번 하실래요? 네. 네? 나는 콜라보 하고 싶어. 너무 콜라보. 콜라보. 진짜 콜라보, 콜라보, 콜라보. 나의 콜라보. 너무 콜라보, 콜라보, 콜라보. 자, 가시죠. 잼으로 가시죠, 우리. 나는, 나는 진짜. 야, 나는 성공이 없을 때 내가 맘대로 한 번 하고 싶어. 솔직히, 솔직히. 형도 쫄았지. 나는 동생이. 야, 그게 아니라 주로 쫄아서 뭘 하겠냐고. 벌써 오고 있는데 오빠 지금. 뭐야. 아니, 난 노래를 통화할 거야. 아니, 뭔 소리 하는 거야. 에이, 끝났어, 끝났어. 잠깐만, 잠깐만. 어? 아니지. 여기서, 여기서 그냥. 여기, 여기, 여기. 근데 그게 되게. 우리 성웅이 왔으니까. 그러니까. 한번 좀 보디가드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한번 여기서 즉석에서 보디가드를 가지고 한번 하는 거야. 보디가드 괜찮네. 보디가드. 서른 씨 배역의 이름이? 레이첼 마러. 레이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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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좋아. 미쳤다, 다들. 아우, 진짜. 이거 방송 불가 아니야, 이게? 방송 불가. 형, 나도 하고 있어, 지금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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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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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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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니, 아니, 박수 안 쳐? 박수 안 쳐? 박수 안 쳐? 들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는 지금 좋은 거 아니야? 얘 나중에 화음 듣는 거 봤어? 아까 노래 씁쓸을 못 하더니 여기서 보니까 자신 있게. 형 때문에. 형도 잘하는 게 하나는 있구나. 나도 조심스럽게 화음 좀. 자신 있게. 너는 근데 하란 말로 했는데 왜 한 거야? 저는 안 들렸어요, 지금. 안 했어, 동협이 형. 아니, 거기지 마요. 처음에는 동협이가. 동협이가 안 했고 처음에는 성웅이가 하니까 거기서 약간 자신감이 있었는지 아니, 성웅이 형 가서 보더니 자기도 계속 화음을 넣는 거야. 동협이 형, A 형. 둘 게 A 형. 뭐 이렇게 했어. 공개 UI M입니다. ihrem